그레이트 웨이브는 신승훈이 3Waves of Unexpected Twi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디오 웨이브와 러브오클락의 미니앨범 이후에 세 번째로 발표한 연장 미니앨범이며, 3Waves of Unexpected Twist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앨범이기도 하다. 2013년 10월 16일 수록곡인 내가 많이 변했어, 위드 최자 오브 다이나믹 듀오가 선공개되었으며 정식 앨범은 2013년 10월 23일에 발매됐다. 10월 23일 신승훈은 프로젝트 앨범 3Waves of Unexpected Twist 위시리즈 중에 마지막을 장식할 세 번째 음반인 그레이트 웨이브을 발표했다. 역시 신승훈이 전곡을 작곡, 프로듀싱 했으며, 첫 번째 프로젝트 앨범에선 모던 락적인 리듬, 두 번째 미니앨범에서는 R&B 리듬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번 그레이트 웨이브에서는 재즈와 힙합이 만난 재즈 호크와 브리티시 락, 발라드, 디스코풍의 신곡이 실렸으며, 6번 트랙부터 9번 트랙까지는 앞서 발매했던 라디오 웨이브와 러브 오클락 위 수록곡을 재해석해 담았다. 타이틀곡, 소리, 는 4번이 믹신과 가사를 5번이나 고쳐가며 심혈을 기울였고, 6년간의 음악적인 실험을 통해 얻은 곡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